안녕하세요 찐의 중국어 찐입니다 오늘의 중국어는 돌쥬 내가 널 도와줄게 뭐 빵쥬니 혹시 내 빵쥬 때요 이런 말 가끔씩 쓰지 않아요? 그러면 비슷한 거예요 아시죠? 발음을 위해서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뭐 빵쥬니 친구가 숙제하느라 힘들어 보여요 제가 가서 도와줘야겠어요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뭐 빵쥬니 엄마가 혼자 막 설거지하고 있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엄마 뭐 빵쥬니 오늘 가서 엄마한테 바로 해야겠는데요 엄마가 완전 좋아하겠죠 오늘의 중국어는 여기까지 궁금한 중국어 댓글로 남겨주시고 찐의 중국어 찐이었습니다 안녕 자 이제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